한국경제신문 신임 베이징 특파원 이지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베이징 나우를 맡게 된 한국경제신문 신임 베이징 특파원 이지윤입니다. 최고의 방송기자로 활약했던 강현우 선배의 뒤를 이어야 해서 부담이 큰 게 사실인데요.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하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또 질타 성원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장하는 베이징 나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좀 무거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중국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올 들어 리오프닝. 코로나19가 터진 이후 봉쇄정책 등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쳐온 중국은 위드 코로나를 선화하고 경제활동 재개를 개시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경기 반등이 빠르지 않습니다. 중국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비교해한 사태가 터졌습니다. 중국 1위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위안이 만기가 돌아야 채권 이자를 갚지 못한 것이죠. 서방 언론들은 연일 중국이 일본 된다. 이미 디플레이션은 시작됐다는 등 곧 중국경제가 무너져낼 것 같은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FT의 기사는 약간 서방 언론의 바람이 섞인 것 같은 이상도 받게 되는데요. 중국경제가 어려운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등 주요 매체도 중국경제 소식을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중국경제가 어려워지면 세계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국과 무역이 활발한 한국경제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짜 중국 상황은 어떨까요? 일단 비구위안 사태의 전문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구위안은 매출기준 2017년부터 작년까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중 1위입니다. 올해 위기를 끄면서 6위로 추락했지만 사실 중국 부동산 1위 개발업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무려 7천 개에 달한다고 하고요. 달러 채권 발행량도 중국 부동산 회사 중 1위입니다. 이 비구위안이 만기가 돌아온 달러 채권의 이자를 갚지 못한 것인데요. 이게 지난주 6일 상황입니다. 3, 7일간의 유예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도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이른바 채무부위랭 디폴트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의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서 당장 이자를 낼 돈이 없다는 건데요. 쉽게 볼 상황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비구위안이 덩치가 크긴 한데 중국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중국 정부는 1927년 기존의 국가에서 관리하던 부동산 시장을 개방했습니다. 도시로 물밑듯이 밀려온 사람들을 수용할 새로운 거주지가 많이 필요했고 부동산 시장은 화랑을 이뤘습니다. 부동산 철강, 자재, 시멘트, 가전까지 각종 유관 산업의 발전을 촉발시켰고 중국 경제는 부동산 호황 속의 급속도로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비구위안의 전체 비중은 5에서 7% 정도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중에서요. 비구위안 하나가 무너진다고 해서 시장 자체가 공개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짜 기업으로 알려진 또 2018년부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서 부채 구조조정을 성실히 이행해온 비구위안이 위기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장이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또 다른 국유 부동산 업체인 신호우션도 이자 지급에 실패했고 한 차례 위기를 겪었던 완다굴또 또다시 디폴트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동산 업체의 연쇄 부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회사인 중룡국제신탁이 만기를 맞은 상품을 상환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지난 7월까지 총 106개의 신탁 상품이 채무불이행에 처했고 전체 규모가 우리 돈 약 8조 800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 부동산 진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긴 합니다. 1차적으로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산업화 시기에 물밀듯이 농촌 인구의 도시기입이 이뤄졌고 인구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눈부신 성장 속에 부동산이 화랑을 이룬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 덕에 헝다, 완다, 비구양 같은 기업들로 큰 성장을 이뤄냈고요. 이 포를 보시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무려 4배의 성장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선순환 구조가 깨지고 있다는 건데요. 예전 같은 경제의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고 인구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도성장기 부동산 개발 모델이 한계에 부닥친 것이죠. 여기에 형대 사태 이후 정부의 기재정책이 겹치면서 업체들의 매출 하락과 집값 하락이 동시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7월 신규 주택 가격 지수가 올 들어 처음 하락했습니다. 이 주인 70대 도시 집값 지수 자료를 자체 분석한 지표인데요. 저날 대비 0.2%, 전년 대비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속산 신규 투자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종산도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값이 오르려면 이 자산을 더 비싼 값에 사줄 이른바 호객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매수자들이 사라진 것이죠. 부동산 가격은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상에 직면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도 부동산 중심의 경제부응이 지속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2008년 리만 브로저 사태와 금융위기가 큰 교훈이 됐다고 하죠. 끝없이 부채를 늘리는 경제 모델의 한계를 본 것입니다. 여기에 2021년 헝다 사태가 터집니다. 중국 3위권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채무 불이행 위기에 빠진 것이죠. 헝다 사태는 여전히 현대 진행형입니다. 대신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입구로 파국은 막았습니다. 채권 만기와 이자 지급 시기를 연장해두는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산소 호흡기를 붙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회사가 다시 돈을 멀면 천천히 이 돈을 상환할 수 있다면 패스 시나리오고요. 누적된 부실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금융권으로 전의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헝다에 질 수 있는 정리 과정에 부동산 경제의 한계를 또 한 번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세계의 레드라인 정책이 나옵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선수금을 제외한 자산부채비율 7% 이상, 순부채비율 100% 이하, 현금 단기 부채비율 100% 이상 등의 기준을 준수할 것을 부동산 개발업체에 요구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행이 무리하게 대출을 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토지를 확보한 뒤 대규모 PF를 일으키는 방식의 사업구조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 구매자 대출도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갓득이나 구조적 수요 부족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수요를 더 제한하는 정책을 쓴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규제 정책이 더해지면서 중국 부산화 경기는 긴 침체기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삼선도시 집값이 폭락하면서 집다가만 주택들이 사회적으로 큰 골식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만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경제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내수부진, 수출부진 겹치면서 디플레이션 공포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발표하고 있는 각종 경제 지표는 아카일로입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마이너스 0.3%를 기록했습니다. CPI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2월 0.2%를 기록한 후 처음입니다. CPI의 선행 지표인 생산자 물가 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4.4% 하락해 10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7월 중국 소매 판매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에 그쳤습니다. 시장 추정치인 4.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인데요.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한 자릿수 증가에 그쳤습니다. 1월에서 7월까지 누적 고정 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부분 투자가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이 같은 중국 경제의 침체는 시진핑 1인 지배체제 강화와 연관이 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강력한 부패 척결에 나섰는데요. 사진은 저의용칸 전 상무위원, 보쉬라이 전 충칭 서기, 시차이허우 전 중앙군사의 부주석, 링지화 전 통일전선 공작부장 모습입니다. 이들은 시진핑 정권의 부정부패 척결로 모두 낙마했습니다. 이후에도 수백 명이 넘는 고위관료들이 옷을 벗고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주요 공기업과 금융권 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침강 전 외교부장이 자취를 감추고 군의 핵심 전략인 로켓대 수뇌부가 모두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고독한 독자대가 권력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하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숙청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베는 반부패 수사가 시진핑의 권력기반을 공고했을지 모르지만 경제에 타격을 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돈을 쓰는 사람들이 함부로 돈을 쓰기 힘들게 됐고 공포를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이 문제는 별도의 주제로 다뤄도 좋을 텐데요. 실제로 부유층의 자금이 광범위하게 이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의 적금치적 대립 진영이라면 더 그 유혹이 컸을 겁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그 다음 제로다 코로나 정책의 폐도 심각합니다. 인구 2,500명이 넘는 상하이를 봉쇄할 것이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당시 상하이 계셨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전쟁통이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글로벌 수요 부족과 미중 패권 갈등에 따른 공급망 다변의 시로 중국의 대외 수출도 큰 폭으로 감수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경제 상황과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중국인들의 투자 소비 심리도 크게 위축됐고요. 그 결과 소비 부준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매출 확보를 위해서 저가 경쟁을 펼치고 물가는 더 떨어지는 악순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지갑에서 돈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부동산 위기, 내수부진, 글로벌 수요 악화, 그리고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미중 패권 경쟁의 격화까지 중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의 증명인 것은 사실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중국은 정말 전례 없는 디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었는가? 두 번째, 중국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입니다. 디플레이션이냐 아니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로이터 등 서방 언론은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이미 진압했다, 문제는 얼마나 지속되는지 여부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일시적인 수요 균에 불과하다고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CPI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일시적 현상을 놓고 디플레를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우선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30조 위안 규모의 돈의 행방이 관건입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약 28조 위안, 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데요. 코로나 직전 약 15조 위안의 예금에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유동성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충분한 유형성이 실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코로나 봉쇄 등 공포 정치를 겪으면서 얼어붙은 수심을 어떻게 자극할 수 있느냐가 중국 물가 극복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중국은 돼지고기 등 식품값이 물가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큰 나라입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8월 들어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돼지값 상승은 중국 물가 지속 반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추위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돈이 있는 사람은 있지만 실제로 소비애력이 충분하지 않은 수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고용 상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청년층 고용상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올여름 사상 최대인 1158만 명이 대학 졸업생이 고용시장에 쏟아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럴 경우 청년 실업률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21.3%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7월 실업률은 정부가 비공개해버렸습니다. 아마 보나마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서비스 앱에서 2천만 명, 자영앱에서 5천만 명의 일자리가 날아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의 회복이 얼마나 빨리 될 수 있느냐도 주의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중국의 속내를 좀 취재해보려고 했는데 중국 관료들이 아직 저를 만나주진 않고요. 관료들과 접촉하는 분들에게 여쭤보니 중국 정부는 경기 회복이 다소 장기적 과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봉쇄에 충격이 회복된 데 최소 2년은 걸린다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시간을 두고 회복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더 낫다는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중국 정부의 그 타임 스케줄대로 글로벌 경제 상황이 흘러갈까? 또 예상치 못한 변수가 튀어나올 때 어떻게 정부가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쓸 수 있는 전체 카드가 많다고 자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경제 위기는 중국이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극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처럼 긴 불황의 루프로 빠져들지 중국 본제의 자신감대로 큰 탈 없이 지나갈지는 조금 더 쉬위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어떨까요? 일단 비구위안의 순부채 규모가 매각 가능 자산인 1조 1,200위안보다 작고 2018년부터 비구위안이 재무 안정성 확보와 주체 구조 조정을 진행해온 점에 비춰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태가 일단락 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날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정책 지원이 뒤딸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이대로 비구위안이 무너지도록 내버려둘 가능성은 낫지 않겠느냐는 시각인 것이죠. 과거 중국은 헝다그룹이 2021년 파산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직접 개입하면서 질서적인 대처로 방향을 틀어서 해체수습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 개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고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도 있고 또 부채 비율 완화를 통해 은행 대출 지원을 풀어주면 부동산 개발업체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부도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15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단기 정책 금리를 0.15%포인트 인하한 것도 정부 개입에 힘을 실어주는 배경입니다. 지금 한국을 포함한 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부동산 위기가 중국 경제를 기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 반면 중국 현지는 사실 크게 독려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국 관료들을 최근에 만난 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들은 리먼 때부터 부동산 위기를 준비해왔다 이러면서 자신을 보인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규제 정책이 지금 부동산 위기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비그의아는 정부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잘 따랐던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런 R자 회사도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는 점에서 중국의 유동성 조이기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부동산 투기 자산은 아니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부동산 주도 경제는 안 된다는 정부의 의지가 시장을 왜곡한 부분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중국 정부는 과거의 경제 위기 그리고 중국은 여기까지라는 서방의 저주를 극복하면서 성장가도를 달렸습니다. 이번에도 그 결과가 어떨지 저도 몹시 궁금합니다. 다만 시집행 지적권 상기를 넘어가면서 강한의 통제정책의 개인의 창발성을 제한하고 있는 점이 저는 오히려 중국 경제의 더 큰 리스크로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유튜브 첫방이기도 하고 좀 가볍고 재밌는 주제로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이 주제를 도저히 건너뛸 수 없었습니다. 워낙 큰 주제이고 다뤄야 할 이슈도 많다 보니 오늘 중국의 디플레이션 위기, 부동산 위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사실 제가 베이징 도착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본사에서도 그래서 중국 경제 위기냐 저한테 물어보는데 사실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기는 분명해 보이는데 그 위기의 깊이와 폭 그리고 이를 대처하는 중국 정부의 준비가 어느 정도인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앞으로 중국 경제 상황을 대해서 면밀히 살피고도 추적해 보도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베이징 나우 위기도 부족하나마 힘차게 노를 사와 가겠습니다. 우리 강현우 선배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허재라는 애칭으로 많이 불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허재는 가고 마양이 왔습니다. 베이징 나우 위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베이징에서 이주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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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